리얼 집순이 특징 첫 번째, 초딩 때 샀던 박스티 아직도 입음 아이고 아이고, 진짜 이렇게 입는다고? 집에선 그냥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 나랑 15년 됐구나? 우리 우정 영원하자 두 번째, 집에서만의 내 모습이 따로 있음 세 번째, 쇼핑은 무조건 온라인 쇼핑만 하...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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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! 감사합니다! 안녕히 가세요! 어?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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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! 네 번째, 감성 충만 홈카페 라이프 그리고 현실 다섯 번째, 핀티에 라면 국물 흘려도 슬프지 않음 아 튀겼어 하나 더 끓일까? 조심히 먹어야지 여섯 번째, 씻는 시간 미루다 저녁 돼버림 오늘은 씻어야 되는데 5분만 있다 씻자 10분 있다 씻자 10분 있다 아, 정각에 딱 씻자 정각에 안 씻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계약해 이렇게 집순이의 하루는 반복되었다 집순이지만 내일은 집에서 뭐 입지? 익면 입만의 자기가 이해가 없어지지? 잭액이 steam 해외로